균의 가르침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균의 가르침 첫 번째를 통해서 먹다가 감염된다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오늘은 정복하면 정복당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 역사를 보면 5천 년 동안 우리 인류는 항상 팬데믹에 시달렸습니다. 천연두 독감, 1차 흑사병, 문둥병, 2차 흑사병 이렇게 다양한 팬데믹이 우리의 인류를 강타하고 괴롭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100여 년 동안에는 20세기와 21세기에 독감이 유행하는 바람에 다양한 독감 때문에 우리 인류가 또 고생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1918년에서 1919년에는 스페인 독감, 1957년에는 아시아 독감, 1968년에는 홍콩 독감, 1997년에는 홍콩 조류 독감, 2003년에는 아시아 조류 독감, 2009년에는 멕시코 돼지 독감. 이렇게 우리는 팬데믹에서 자유로웠던 때가 그렇게 긴 세월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의학적인 것만큼 역사적인 차원에서 왜 이러한 팬데믹이 자꾸 창궐하는지 알 수 있는 답을 찾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2450년을 거수로 올라가면 그리스의 아테나와 스파르타의 전쟁의 사건이 터집니다. 그때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계속 재앙이 일어나는데 병균 때문에 약 10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로부터 한 500년 후에는 앤터닌 플렉이라고 로마의 대재앙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천연두 때문입니다. 천연두는 로마가 제국을 더 넓히기 위해서 근동 지역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 이후에 생긴 현상인데요. 근동 지역을 보면 여기 터키도 있고 이집트도 있습니다. 이때 정복한 후에 이 지역에 정복하고 돌아왔던 병사들에 의해서 천연두가 로마로 보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복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미생물에 의해서 정복을 당한 것이죠. 진정하게 성공한 전쟁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AD 250년을 올라가면 로마에서 또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증상이 있기 때문에 천연두, 독감, 또 이볼라와 같은 증상이었다는 것이 규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만 또 5천 명이 죽습니다. 역시 정복 전쟁 이후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로마가 어느 정도 약해졌지만은 또 동로마 제국이 흥행하면서 이 동로마 제국이 또 일어나서 근동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과 이번에는 스페인까지 정복합니다. 이렇게 정복을 하고 나니까 과거에는 흑사병과 같은 것이 대형 팬데믹으로 일어났던 적이 역사적으로 기록이 안 됐는데 제1차 흑사병이 1억 명 정도를 사망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AD 541년에서부터 542년 정도 치루었는데 750년까지 200년 동안 흑사병이 계속 지속됐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3개월, 4개월 정도 되는데도 우리가 정말 못 살겠습니다. 그런데 200년 동안 흑사병이 계속 지속이 됐고 1억이 사망하는 엄청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되니까 모든 해결책이 동원을 해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종교적인 해결책으로 신부들이 병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병자들에게 찾아가서 성경도 읽어주고 기도도 하고 여기 자세하게 보면 환자가, 화살을 맞은 환자가 예수님께 가서 고쳐달라고 비는 모습 같은 그러한 그림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인간은, 인류는 신앙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11세기, 11세기에 들어서는 Leprosy Pandemic, 문둥병, 유행병이 또 발발했습니다. 11세기, 사실 문둥병은 몇 천년 동안 항상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세기에 왜 문둥병이 세계적인 유행병이 됐을까? 이제 답이 나오죠. 뭔가 또 전쟁이 있었을 것 같죠. 여기 가만히 보시면 왜 문둥병이 세계적으로 일어났을까? 또 답이 나오죠. 과거와 같이 뭔가 또 정복 전쟁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정복 전쟁, 어떤 정복 전쟁일까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를 정복하러 인도에 쳐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리스로 문둥병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것이 이제 BC 326년이었고 그 다음에 BC 62년에는 로마의 판페이 장군이 또 문둥병을 다른 타지역에서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로마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중세기에 또 문둥병 유행하는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는 흑사병, 세계적인 팬데믹 중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았던 흑사병, 다들 알고 계십니다. 1346년에서부터 1353년의 흑사병이 유럽을 강타해서 유럽의 인구의 2분의 1을 사망시키고 전 세계의 인구의 3분의 1을 사망하게 했는데요. 이 당시에는 흑사병의 주범이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물에다가 병균을 퍼뜨려서 우리를 죽겠다 해가지고 세계 각곳, 특별히 유럽 각곳에서는 유대인들을 대학살하는 참사를 일으켰습니다. 사실 과학적으로 알고 보니까 다람쥐와 비슷하게 생긴 이렇게 귀엽게 생긴 말모시라는 다람쥐 일종의 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쥐가 벼룩을 보유하고 있죠. 그런데 이 벼룩에 기생하고 있는 패스트라는 박테리아가 흑사병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썼으면 흑사병을 고칠 수 있었는데 1300년대에는 한 400년 동안은 사실 항생제라는 개념을 몰랐고 항생제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애꿎은 유대인들을 대학살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사실은 뭔가 답을 찾지 못했을 때 어떠한 특정 인종에게 책임을 물어서 그 인종을 학살하고 미워하는 사회적인 문제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세계적으로 유대인을 학살하는 문제는 이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알고 보면 이 흑사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 패스트라는 병균은 몽고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몽고에서 대규모 상인들과 대규모 군인들이 유럽으로 이동을 했죠. 왜냐하면 장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온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펼치는 몽고 제국의 전쟁을 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때 흑사병이 몽고에서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유럽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쥐의 벼룩에 사는 박테리아 때문에 생기는 병이 흑사병이지만 실제적으로 쥐가 병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벼룩이 병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흑사병을 일으킨다는 병균도 그냥 기생균으로서 자신들의 생태를 유지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전쟁을 하고 정복을 하고 대규모의 장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거리두기에 실패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거리두기를 실패를 하니까 이러한 질병이 없었던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에는 질병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익숙한 균에 익숙한 사람들이 그 균을 보유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그 균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과의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병균과의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 정복을 하다 보니까 균이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모르는 처음 접촉하는 균과 싸우다 보니까 병으로 진행이 되고 또 그 병이 많은 사람들을 사망하게 한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복을 할 때 정복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 때문에 대규모의 무역, 대규모의 정복 전쟁 이러한 것이 서로를 배려하는 나라와 나라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배려인 그 거리두기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생기는 대형 후유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사회적인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러한 개념을 익숙하게 듣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 6피트에서 2미터 정도를 생각하는데 저는 이 용어보다는 Safe Distancing Social Distancing 보다는 안전한 거리두기 Safe Distancing 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안전한 거리두기는 배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있는데요. 생태계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태계와 안전한 거리를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박쥐를 먹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자기들끼리 살고 있는 박쥐동굴 속에 들어가서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박쥐를 잡아다가 손질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또 서로 사고 파는 과정에 있어서 박쥐가 가지고 있는 균을 접하다가 보니까 그 박쥐가 가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입니다. 생태계와 안전한 거리를 두는 것이 진정한 배려가 아닌가. 그래서 Safe Distancing 그리고 다른 나라에 침략을 하거나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정벌하는 그 전쟁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이 이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정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왕의 욕심이 될 수도 있고 대통령의 욕심이 될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 뭔가 부응을 하기 위해서 정복하고 정벌합니다. 그리고 대형 무역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또 경제적으로 더 부강하기 위해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지나칠 때 또 병균을 옮길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안전한 거리 두기가 있습니다.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배려를 했을 때 그 문제를 막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주와 피고용주 안전한 거리 두기 필요합니다. 서로 적절한 배려가 필요하죠. 그리고 친구 사이에도 아무리 가까워도 안전한 거리 두기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거리 두기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또 영적인 이러한 모든 차원에서 적당하고 적절한 거리 두기 적절한 배려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예절을 잘 지키라고 강요를 하면서 거리 두기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욕망과 부절제함 때문에 일어나는 안전한 거리 두기가 무너뜨려졌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을 해서 단순한 바이러스, 병균을 피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태계와 인간을 더 인류의 생활을 더 윤택하게 하는 안전한 거리 두기가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찍이 노자 선생님은 무의자연이라는 사상을 통해서 자연의 이치에 맡기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이 배려의 메시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무의자연 생태계를 보존은 하되 침범은 하지 않는 그러한 무의자연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사랑을 하되 자녀의 삶에 침투하지 않는 부모의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의자연 그런데 이 무의자연 침투하는 이유 생태계에 침투를 하고 자녀의 인생에 침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부부사의 서로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의자연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부처가 가르친 욕망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제 무너지는 원인이 무엇이냐면 예절은 좋은데 지나치게 예절을 강요해서 중용을 깨트리는 것 또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서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그 중용의 가르침을 무시했을 때 또 예의를 지키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공자의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이러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많은 질병들이 대부분의 질병들이 아마 인간의 욕망과 부절제함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해결책은 주지만 결국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영생을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기까지 건강하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